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연속극이나 역사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사약에 대한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약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사약의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내릴 사자를 사용합니다. 즉 임금이 내리는 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약도 임금의 은혜라는 뜻이 들어있겠죠. 조선시대의 사형에는 교수형과 참수형 요참형 능지처사형 등이 있었는데 관료들에 대한 사형으로 되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나름 신체가 절단되지 않도록 많이 봐준 셈입니다. 일단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왕의 명이떨이지만 위금부도사가 내위원을 찾아 사약을 부탁하고 수령했다고 합니다. 사약을 만드는 내위원의 사약 제조 방법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처방이 전해오지 않아 제조약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혈관확장제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거기다가 비상, 수은, 짐독 같은 독성의 재료를 섞어 제조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사약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사약을 먹고 바로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부도사가 일단 사약을 받을 죄인의 집에 도착하면 사약의 약효가 잘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방에 불부터 뗐다고 해요. 그동안 죄인은 임금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 사배를 하고 준비가 끝나면 사약을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약을 마시고도 멀쩡한 인간들이 제법 비쌌던 겁니다. 방이 뜨끈뜨끈해져서 약효가 발휘돼야 하는데 그만 체질에 따라 씨가 안 먹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사약을 다 마셨는데도 눈을 멀뚱멀뚱 뜨고 멀쩡하거나 빨리 죽지 않고 머둥거리면 근부도사는 데리고 온 나장들을 시켜 죄인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해요. 조선 후기 노론의 영수 송시열도 사약을 받았는데 사약을 한 대 접죽 들이켰는데도 까딱 없었다는 겁니다. 초조해진 근부도사는 확 목을 졸라 버리려다가 대유 송시열의 체면도 있고 해서 좀 더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도 죽지 않고 멀뚱하게 있자 결국 송시열은 입천정을 손톱으로 긁어 피를 낸 후 사약을 큰 대접으로 세 대접이나 더 마시고서야 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속설로는 송시열은 평소에 애들 오줌을 먹고 건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2400년 전 그리스에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친구 클리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클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 두고 있다가 내 대신 꼭 갚아주게나. 결국 소크라테스도 사약을 받았지만 쉽게 죽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속설로는 온방안을 헤매면서 한참 동안 토악질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해요. 나중에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